저는 공교롭게 오토바이가 사고 싶어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 고등학교 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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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샀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 몰래 신문배달. 큰 거요? 아니면 작은 거? 경찰이 보면 바로 뛰어오는 거. 진짜요? 머플러의 일본식 발음이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발음 안 하면 맛이 안 나서. 쌍마우라의 두 개, 두 개. 굴바퀴 여섯 개. 진짜요? 미등 10개 이렇게 더듬이처럼 안테나 있는. 저 데뷔하고 나서 아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 오토바이 산 거예요? 안 들켰어요. 마이파 7 시간을 얼마 했습니다. 안 어울리지? 안 어울리는 짓을 봐. 그러니까 안 그려져. 머릿속에. 형이 앞서 우왕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이팡 이런 소리가 날 거 같아요. 루트바이어.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죠? 알바 해봤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알바를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왜냐면 용돈,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커피숍 이런 거 하면 미어 터진다, 진짜. 그래서 연습생 때 연습 끝나고 몰래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엄마가 돈을 더 줄게, 하지 마. 연습이나 열심히 해, 이래서. 예전에도 저는 PC방 알바도 오래 했었거든요, 약간에. 밤에 있으면 저 진짜 무서운 손님 많이 많아요. 그땐 막 완전 담배 찌들어 있었어야지. 담배 찌들고 진짜 누가 봐도 와, 동네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깡패예요. 와서 그냥 일단 반말해요. 야, 제떨 가져와. 여기서부터 시작해. 야, 저기 라면 해가지고 가져와, 빨리. 야, 라면 하지 못했어? 뭐 하나 보고 있으면,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X 게임 테트리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X 게임 테트리스라고 하는 거야, 그 덩치에. 검은색 마종장이. 그래가지고. 아, 나 무슨 무슨 몬스터 잡고 이런 게임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 봤더니 카툰하고. 아, 그래가지고 소녀 감성이 있구나. 귀엽다. 네, 귀엽더라고요. 나도 의외로 카페 서빙. 어. 응, 근데 그때 카페 서빙할 때 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 남자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대학생인 척 자꾸만 하는 거야. 술, 술 먹을까? 다 보이는데. 어, 난 딱 보니까. 아유, 저도 고등학생인데. 아유, 귀여운데. 술 먹을까? 그러면서 딱 메뉴판을 줬더니 그 주류라면 피는 거야, 주류. 쭉쭉쭉 하더니 의외로 비싼 거지. 비싼 게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싼 거 두 잔 시킵니다. 어? 이거 먹자. 토니 워터 두 잔 주세요. 술이 아닌데. 근데 주류에 있으니까 토니 워터라는 술인 줄 알았던 거야. 아,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귀엽네요. 소음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